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급 무대면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로도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이제 두 분이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임무를 정리해 주실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는 의원총회 결정 그 후폭풍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아, 국민의힘 지금 정말 난리도 아닌데 난리도 아닌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길래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비대위를 간절히 바라더니 진짜 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의총을 두 번이나 열었는데요. 지난 8월 27일에 한 4개 정도의 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 격론을 거쳐서 마련한 안인데 첫 번째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불복할 수 있는 가처분 이의라든지 항소 절차를 밟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원당교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서 또다시 비대위를 한번 또 추진해 보겠다. 새로운 비대위를 띄운다? 그래서 이거는 비대위의 비대위인 거죠. 새로운 비대위를 말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육이죠. 그 개고기 개비유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윤리위에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고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많은데 그것은 모든 것이 수습되고 나서 이후에 거취를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어제 있었던 또 의총회에서는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수로 추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당규를 개정한다는 게 결국 비상상황이라는 개념을 변경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법원에서 결정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는 것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당규를 바꿔서 소급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고 지금 8월 2일에는 상임정국위원회 또 8월 5일에는 정국위원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서병수 위원장이 지금 정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거든요. 사실 키를 쥐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비대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자신은 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두현 의원이 부의장의 자격으로 각 회의를 진행해서 당원당규를 통과시키겠다. 현재까지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비대위로 간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법적 쟁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저는 비대위로 가는 거 찬성할 줄 알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그런데 부정적이시네요. 연예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는데 비대위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당원당규를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구 입법이다. 여당과 법원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다시 최고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등등의 논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12월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참여할 수 있게 내년 1월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지금 의원총에서 결의한 것도 안철수 의원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정치장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로 넘어갔으면 유력한 당권주자 한 명은 안철수 의원이죠. 그리고 반대쪽에 김기현 의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은 왜 지도자급 인사가 의원총에 밖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름대로의 당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들이 신경전. 가동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뭐 이런 이렇게 불리는 분들의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들어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끌시끌하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윤핵관에 대한 비판 정서를 좀 이렇게 타고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지세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편에 있는 김기현 의원은 이제 반대쪽인 것이죠.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판적인 쪽이었던 그런 흐름을 타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결국 비대위냐 아니냐라는 싸움이 차기 당권 주자들 간의 대립구도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차기 소위 당대표군에서의 내부적인 다툼 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전제로요. 이 비대위를 또 띄우면 정치적 해법이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좀 극단적인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사법부가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지금 집행정지 또 신청을 했고 또 가처분 이익까지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인데 그 자체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권리를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과연 그럼 정치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의 결정 자체를 받아들고 공당이기 때문에 사실 최고위원회로 원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통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보궐선거로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핵심은 이준석 당대표가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비대위로 가게 되면 못 돌아옵니다. 최고위나 비대위나 당 지도부는 똑같은데 비대위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못 돌아오는 거고 최고위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럼 이준석 대표 때문이네요? 사실상 다들 명확하게 그 얘기를 밖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 찬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금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일단 직무 정지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의총에서 뭘 추인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의총이 했다 그러면 헌법기관들이 모였기 때문에 뭔가 당의 지도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민의힘의 당원에 보면 55조에 나와 있는데 의원총회가 굳이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란다면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의견만 개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의원총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듯한 프레임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원총회에서 다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맞죠. 왜냐하면 당의 주인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들이겠습니까? 그건 사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주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권위를 찾기 위해서 당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의원총회가 뭘 대의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데 의원총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정문에도 보면 결국 구성원들의 총의라고 나옵니다. 그 총의를 모아서 민주적 내부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 총의라는 것은 의원들의 총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으면 비대위로 가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100번, 1000번, 1만 번에 대해서 추인을 하더라도 그것이 구성료를 갖거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당 지도체제에 한해서만큼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원내 전략이라든지 원내대표가 관장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하는 당의 진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력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상임정국이라든가 정국이라든가 당헌당규상에 있는 의결구조를 지금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치적 맥락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절차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의 결정을 구성력 있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의원총회에서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니까 총의를 모은다 그냥 의원들끼리 국회의원이 합의를 하니까 그 구조가 사실 그대로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임정국위원 전국위원들 여기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사안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뭐 이런 구조란 말이죠. 사실 그거가 문제인 건데 거기에는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당헌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당구조가 상당 부분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비상상황 당의 비상상황이라는 개념을 당원을 변경해서라도 지금 비대위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때요? 우선은 앞서서 짚어야 될 것은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가능한가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실은 조형 비대위원장이 지금 직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결정문에 보면 헌법과 정당법과 당헌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효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현재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데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직무대행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원장 비대위로 간 게 무효라고 했으면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없는 건데 없는 사람에 대한 직무대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원당규 개정으로 그러면 가면 합법화되지 않겠냐. 결정문의 결정을 뒤집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가보겠다는 것인데 이건 또 어디에 걸리냐면 소급 입법입니다. 이미 원래 규범이라는 것은 미리 합의가 되고 법적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사후에 발생된 일들의 적용이 돼야 상식적인 것인데 지금은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완을 해서 법을 만들어 정당성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발상 자체도 참 놀랄 일이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제13조 2항에 참정권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제안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당 대표로서의 그런 공무를 담임하는 이런 권한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제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걸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정당의 자율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정당의 자율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두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법적 전문성이 없는 제가 전 오늘 변호사 아닌 걸로 진행하는 걸로요. 두 분이 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이제 반대쪽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전주의 의원이 여러 곳에 나와서 방송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 당원당규상에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확한 가처분 인용의 결정문의 취지는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이지 예를 들면 비대위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라거나 이준석 대표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복구한다거나 이런 주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비대위가 어쨌든 절차상으로 비상상황이 아닌데 만들어졌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으니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를 그래서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고입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전에 비대위 성립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는 어떤 의결임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거는 지금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당원당규를 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되느니 안 되느니 당원당규상 가능하니 안 하니 이거 얘기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또 전재위원이 얘기하는 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이지 최고위원회로 돌아가라고 했다거나 비대위에 무효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세우고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에 보면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치적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조기전당 대회를 하든지 그런 수준으로 가서 이준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런 거에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인데 그러면 이제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하고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붙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푸는 게 최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결국은 또 법정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계속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데 바람잘날 없는 국민의힘 법정 말고 당내에서 좀 뭔지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김민하의 사평론가 오늘의 이슈 가져오셨죠? 네. 민주당은 명문 정당이다라는 말입니다. 명문 정당. 이재명 시임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 만났는데 일단 전당대회할 때 친명, 친문, 갈등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나온 말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갈등 치유하자 이런 얘기 한 것이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반대파가 있으면 포용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 건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놓고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정당은 이제 문명 정당이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 이재명 대표의 명. 명문 정당 아니에요? 문명이 아니라? 명문? 명문 정당이구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명문 정당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당내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립해 왔는데 그게 하나가 됐다라는 뉘앙스로 마치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나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내쳤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친명, 친문 간의 갈등 이렇게 계속.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론에서. 그런데 오히려 과거의 주류였던 이해찬계 이런 분들은 다 이재명 대표 지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워딩이 과연 당내 통합이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말로만 명문이냐 문명이냐 약간 그런 식으로 단어 조합을 하는 것인데 그게 크게 의미 없고요. 실질적인 통합 행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죠. 정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저는 좀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랑 환담 자리에서도 상당히 좀 서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시장과 도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건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의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험도에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 명문 정당에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이었죠. 배모 씨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와 배모 씨를 검찰은 송치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이게 배모 씨와 관련돼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오늘 자정 좀 넘어서 기각이 됐죠. 그때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호가 9월 9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많았죠.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한 취지가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 거냐. 입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충분히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인 상태에서 더 수사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런 취지 아니냐라고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언론이 표현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뭔가 본격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서 얘기한 명문 정당 당내 갈등에 어떻게 하느냐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무슨 기소된다거나 수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반대파들이 거봐라 하면서 들고 일어나거나 그런 게 문제인 거고 그런 게 우려돼서 계속 방탄이냐 방탄대표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에 부담 지우지 않겠다. 내가 정정당당이 수사 받겠다. 얼마든지 해봐라. 이런 태도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결심이 지금 있는 거냐는 저는 조금 의문인데 내일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공선법 사건 이외에도 이게 지금 행령부터 직권남용 여러 가지 혐의가 섞여 있거든요. 거기다가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서 대장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탈탈 털렸기 때문에 떳떳하다 이런 논리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사법적인 조치들의 그런 수사의 칼날들이 더 날카로워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저도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저는 법의 심판을 받고 떳떳하면 무혐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니까 저는 당연한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보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본인이 혐의가 없다면 그에 대해서 제대로 털고 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정치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정권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너무 자극하거나 이것을 정치화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정신없네요.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입니다. 감사합니다.